두 복수수에 대하여 x 플러스 y 를 구했으니까 x 문제 해 봅시다 x 는 1 플러스 i 하면은 1 마이너스 i 캘리 복수수를 곱해야 되죠 분자도 곱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i 의 제곱이 됩니다 일단은 자 1 마이너스 i 제곱 그러면 2가 되죠 이거 되고 분자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i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는 마이너스 i 가 됩니다 x 는 자 y 는 1 마이너스 i 되고 그 다음 여기도 1 플러스 i 를 해줘야 되죠 캘리 복수수 그러면은 분자는 1 플러스 i 제곱이 됩니다 는 1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2가 되고 분의 전개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는 i 가 됩니다 그럼 현재 x 플러스 y 를 구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 는 마이너스 i 고 y 는 i 니까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i 니까 0이 되어서 3번이 됩니다 1 2